드디어 드디어 이 여행의 종착지 드브로브니크에 도착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이 도시에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크루아티아 여행을 계획했음을 이제야 밝힌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지구상에서 천국을 찾으려거든 드브로브니크로 가라고 말했다. 드브로브니크의 중심 플라차 거리. 원래는 수로였는데 지금은 매립해 사람들의 도로로 사용한다. 이 플라차 거리를 중심으로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과 카페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골목에는 가지런하게 널린 빨래들이 사람이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관광지답게 눈길을 끄는 볼거리도 많다. hello! welcome to Dubrovnik! kiss for everybody! kiss for everybody! 안녕하세요.